충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21일에서 24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사무소 218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각 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성묘객 등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3,019곳에 대해서는 산불 감시, 신고 도우미 등이 참여하는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마을별 자체 산불 예방 활동도 강화토록 했습니다.